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준비ía 무슨 Jonas 남았는지 모르겠는 건 아니예요 Typical 초 PSAKI 조금 있음 이렇게 시원해 주세요 조합 흡수 매니저와 고춧가루 먼저 fuckin 짱 pork 계란 과자 변은 개념이 더 맛있다 이건 맛도 좋지 어디 이렇게 한자로 적어야지 1, 2, 3걸 줘도 괜찮을거야 ㄱㄲ ㄱㄲ 시끄 democr ㄱ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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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중에 누구라고 하는 거야? 누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여기를 이렇게 크게 잡아도 돼요 이야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지금에서 알았어요 이렇게 심각한 게인지 모르는 걸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600년 3,4살이거든요 소프트에 있습니다 좋아서 해야지 예산은 이번에는 골랐습니다 어떻게żenie? 몇 번이면 골랐죠? 몇 번이면 불편한 게임으로 골랐어요 몇 번이면 불편한 게임으로 골랐어요 몇 번이면 불편한 게임으로 골랐어요 프랑스, 프랑스 고름땡 프랑스는 생활 제대로 살린 거 없었어요 프랑스는 어떻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? 또 박성호 선생님이 가져온 꼬르똥을인지 저의 충청을 제가 또 들게 되면 제가 다시 또 과도 먹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 무슨 남현이지라는거죠 그 양만 더 얘기하는거죠 그 양면이지 그 사이드에서 된다리 저 먹으면 배불렀어요 근데 꼼짝꼼짝 대준면대 그런 관계지만 몰랐겠는데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